대형 트럭을 옮겨라! 충전하는 데는 아직 멀었느냐? 저도 몰라요. 힘들어. 힘이 하나도 없다. 빨리 좀 찾아봐. 왜 자꾸 나한테만 그래. 그렇게 화내지 말거라, 실베로토. 젖식아! 왜 그러냐? 레이 선배, 오늘도 훈련 끝나면 운전 연습하러 가나요? 응. 면허 딸날이 머지 않았다고. 자! 아긴, 우선은 대형 면허를 따야지. 레이 선배가 그렇게 말하는 소방차를 운전할 수 있으니까요. 승용차랑은 많이 달라서... 처음엔 얼마나 힘들었다구. 저기, 지금 한 우회전이요. 안쪽으로 너무 붙었어요. 바깥쪽으로 크게 돌아야지 더 안전합니다. 어머나, 또 감점인가요? 안전을 확인하고 출발하세요. 네. 오른쪽 보고, 왼쪽 보고, 뒤도 보고, 앞에도 보고. 출발합니다. 아까 질문에 대답하죠. 감점입니다. 친절하시기도 해라. 온전히 집중하세요. 네. 오지무지 깐깐한 강사인가봐요.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하루는 내가 분위기 좀 띄워보려고. 농담을 좀 해봤거든. 네? 레이 선배가 농담을요? 응. 다른 강사 아저씨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많다구. 지금 몇 시죠? 한 시? 일시정지! 그래서 이거라면 웃길 수 있겠다 싶어서. 네. 여긴 일시정지 구간 있죠. 몇 시인데 일시정지인가요? 4시 반인데요. 안전을 확인하고 출발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이랑 분위기가 좀 좋아졌어요? 아니, 전이랑 똑같지 뭐. 아, 나 가야겠다. 기대하라구. 꼭 면허 딸테니까. 다녀오세요. 나도 열심히 해야겠는데. 좋아. 파이팅! 으아악! 내가야 될거라고! 진짜! 이거야! 바로 이거야! 됐어! 됐어! 어? 얘들아? 증정됐지? 하나도 안 됐거든요. 기운 없어요. 빨리하고 저희한테도 좀 주세요. 마이님! 우로라가 보고싶다! 우로라? 그게 뭔데요? 쉽게 말하면 아름다운 빛의 커튼가 될거지. 남극이나 북극같은데서 잘 보인답니다. 오로라가 보고싶다! 아!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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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이야! 세상을 엄마 진작으로 만들고싶다구! 지금!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하시봐요! 파이팅! 당장 하신 너무 슬카드 해주셔요! 고마워! 아흥! 그러지마! 오로라 크라이시스! 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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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간데요? 어? 아름다운 오로라로 마을을 엉망칭창으로 만드는거다! 예! 오! 너무 예뻐요! 연습여러 축하해! 고마워요! 에헤이! 이거 우리 다같이 주는거라고! 고마워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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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전 소방차 운전하려고 면허 따는건데요? 소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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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요! 불을 끄는 불타는 여인! 웃기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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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 뒷문, 스탠바이! 퍼스트레이커 맥스! 출발! 3, 2, 1, 고! 하얀 웨이브 서치! 파워 서치! 출발! 웨이브 서치! 파워 서치! 스타트업! 데이터를 보냈다. 현재 오로라의 위치를 파악하는 중이야.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갈게요. 화요? 특별 레이란 게 뭐죠? 파괴력이 가장 센 거예요. 또 나타났어. 저 다 도로라를 저한테 가지고.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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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잠깐만요. 뭘 하려고요? 지금 저 트럭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습니다. 위험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선생님! 여기... 부상이 심해요. 그 다리로는 운전 못해요. 제게 맡기세요. 아... 아니... 그건 좀... 연습 중이라고 표지판까지 달아주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도로 주행은 연습용으로 만들어진 차로 운전을 해야 합니다. 레이 씨.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긴급 상황이라고요. 안전 확인! 오른쪽 보고! 왼쪽 보고! 출발합니다. 비상등 켜세요! 네! 주변도 확인하세요! 네! 왼쪽 뒤! 왼쪽 사이드!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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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오른쪽 사이드! 오른쪽 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면을 보세요! 네! 지금부터 위험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겠습니다. 코맨더인! 이 근처라고 나와요! 새로운 재난이 또 발생했다. 예? 뭐라고요? 레이가 있는 지역이야. 어? 레이! 그 차를 코맨더에 표시하는 지역으로 이동해라. 거기라면 주변이 안전하다. 알겠습니다. R1은 서둘러서 레이한테 가라. 알겠습니다! 나 살았군! 레이 캐스! 레이 캐스! 레이 캐스! 레이 캐스! 너 빨리 가! 네! 너... 당장 비켜! 선생님, 아프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으세요. 아니요. 여기 앉는 순간, 아픔이 싹 달아났어요. 어? 따라오고 있잖아! 좀 침착하세요! 네? 시간이 없잖아요. 서둘러야죠. 서두른다고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빛에 닿으면 폭발하고 만다구요! 서두르다가 사고라도 나면 더 위험하잖아요! Duncan의 쓴 너너너너너너덩 안전 Zap! 재 useful ان 일시정지! 네? 했는데요? 안전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아이씨! 오른쪽 보고, 왼쪽 보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레이신 지금 너무 흥분하고 있어요 뭐? 일시정지는 주변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의 안전까지도 확인한다는 것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음의 안전이요? 마음이 안전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몸도 못 지키는 사람은 구조도 불가능해? 네, 대장님! 아니, 선생님! 천천히 호흡을 하고, 다시 한 번 안전 확인! 네! 오른쪽 보고, 왼쪽 보고, 뒤에 보고 출발합니다! 됐다! 어? 위험해! 선배! 선배! 오지마! 간다! 맥스 장착! 맥스 쏘! 아론 맥스! 장착 완료! 맥스 디바이더! 소드보드! 괜찮으세요? 괜찮으니까... 빨리 가! 네! 코아 스트라이커 맥스! 출발! 코아 스트라이커 맥스! 3, 2, 1, 고! 더 가까워졌어! 더 가까워졌어! 으악! 이럴 때일수록... 다음 더 안전운전! 여긴 레이, 안전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 마지막까지 조심해라. 네! 네! 렌선배! 운전 잘하는데요? 이젠 저한테 맡기세요! 맥스 디바이더! 디바이더 모드! 디바이더 모드! 소닉 디바이더! 성공! 성공! 성공? 으아! 진짜 짜증나! 이렇게 거치면, 한 30분 정도, 완성! 패쌤! entreprises! 뭐다 14'd, artz, 역시 나타났군 전 가볼게요 그래 너도 조심해 네 선배 준비됐어요? 물론 언제든지 오케이지 맥스 합체 맥스 하이퍼 맥스 하이퍼 맥스 하이퍼 파이널 SQ를 요청합니다! 파이널 SQ 승인! 빛의 속도로 진압하라! 알겠습니다! 목표물 추정! 목표물 포착! 파이널 SQ! 레츠K을! 나이스! 레츠K! 리슨이 심고지 흐르는 시간 속에 여름에 떨어진 난 훈이 떠오를 내 무릎의 BRIE 리슨이 누르렬 미따! 모두 6시 후 마원 주사기선 그정도 나갔다 너로 возργ한 이야기 속에 너도 지켜봐 가사! 영락question 거 serving 완료! 다음번엔 더 굉장한 걸 가져올테다! 그러니까 다음 마을에서 또 보자구! 바이바이! 선생님, 전 진정한 일시정지가 뭔지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이젠 문제없어요. 네! 그래도 면허를 따르면 아직도 주의할 것이 많습니다. 네? 전 당신의 그 성격이 부러워요. 네? 저도 학생들하고 좀 더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난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저도 이제 사람들한테 좀 더 부드럽게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건 다 당신 덕분이에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에휴, 뭘요? 선생님들 부끄럽게! 선생님,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